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 아기를 낳는 경우 앞에 아이 낳는 과정만 잠깐 봤는데요 요즘 알다시피 산부인과가 산과랑 부인과를 합친 말인데 산과, 아이를 받는 과가 많이 의사들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산부인과 유튜버로 제일 유명하신 홍혜리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 모르시나? 거기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고위험 산모라고 그러죠 요즘 결혼 자체를 서른 넘어서 하다 보니까 아이 낳는 시기가 너무 미뤄져가지고 원래 교과서에는 서른다섯 이상이면 고위험 산모라고 그러는데 사십 넘어서도 애를 낳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십 넘으면 당연히 애 안 낳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35세 이상이면 고위험 산모 40세 이상이면 초고위험 산모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들은 그냥 일반 산부인과에서 못 낳거든요 위험한 게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한테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 가서 낳게 안내를 하는데 근데 대학병원에서 이런 고위험 산모를 받는 사람들이 교수님 이후에 후학이 없는 거예요 전공할 사람이 없어 산부인과를 하면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누구 연세대 누구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실 나이인데 은퇴를 못하시고 애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고위험 산모가 애를 낳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대 홍혜린 선생님도 부인과를 보는 의사이긴 하지만 상과를 보면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잖아요 0.3% 정도의 산모는 사망을 하는 확률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나거든요 전치 태반이라든지 태반 조기 방리라든지 아니면 자궁 무력증이라고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태반이 나오는 동안 자궁이 이렇게 쭉 저절로 수축이 돼야 되는데 수축이 안 되고 그냥 늘어나 있어 그러면 피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안에다 주먹 넣고 누르고서 대학병원으로 이송가고 막 이러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일정 비율로 생긴단 말이에요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양수색전증 이런 것도 종종 나오고 애가 나오고 나서 그 혈액 사이로 양수가 들어가면 그게 호흡기로 가가지고 애기 말고 산모의 폐동맥을 막아버리면 산모가 숨을 못 쉬고 열이 나면서 의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또 급히 대학병원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의사가 뭐 일정 부분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라 이런 법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과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점점 상과의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애 낳을 때 되면은 외국인 선생님한테 애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산부인과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소아과도 지금 완전히 다 없어지다시피 했고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다 통증하고 있어 통증 아니면 뭐 피부 미용하고 있고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을 못 살리면 사회의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야 뭐 하겠어요 피부 미용하고 통증하면 그러면은 소아는 누가 보고 산모는 누가 봐요 그렇게 4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배웠는데 못 써먹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흉부외과도 그렇고 일반외과 중에서 일부 파트도 그렇고 응급의학과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응급의학과도 지금 위기에 몰렸어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율이 100%를 넘었어요 그래서 아 응급의학과 이제 인기과가 됐다 이러고서 우리끼리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떨어져서 어 불안하다 그랬더니 작년에 78% 안 채워진 거예요 올해는 지금 60%를 보고 있어요 안 채워질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저게 있었죠 이번 6월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모병원 응급센터에서 방화 사건이 하나 있었고 뉴스 본 적 있어요? 휘발유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뿌린 다음에 불을 탁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다행히 직원들이 엄청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아무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이렇게 험한 곳이 응급실이라는 거나를 더 인식시켜준 계기가 됐고 두 번째로 나수로 찍은 사건이 있었어요 의사를 그것도 6월에 일어난 일인데 보호자가 할머니가 전날 심폐소생술을 하고서 안 돌아오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의사들이 잘못했다고 왕심을 품으신 할아버지가 다음날 고생했다고 선물을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날 일했던 의사의 근무 시간을 알아낸 다음에 그 시간에 이렇게 숨기고 가가지고 언론에 나온 사진은 그냥 꼬맨 사진만 나와가지고 아예 좀 긁혔나 보다 뭐 그랬는데 수술한 사진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만 다 찢어져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사회의 홍보 의사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고 이랬었는데 많이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도 전공의 지원율이 뚝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나만 손해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쨌든 현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번 어쩌다 저도 평생 그런 일 못 것 같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네 뭐 그 정도 험한 일은 안 갈 것 같고 자 이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서요 잠시 한 5분 정도 쉬고 얘기할까요? 궁금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하시고요 네 완전히 갔다가 와서 얘기합시다